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식 강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는 반복해서 보셔야 내 것으로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듣고 흘러가면 내게 되지 않겠죠?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장점이 많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청년도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실력만 있다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또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꼭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 또 밝고 즐거운 생활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눌림목 매매법인데요. 오늘 강의는 두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과 하버전.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상버전 그리고 다음 주에 하버전. 분량이 조금 있어서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강의 좀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채널로 가시면 또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챙겨서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널 활용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올라가 있고요. 이 강의의 또 풀버전 강의 그리고 방송에서는 또 말씀드리지 못했던 시간 관계상 올려드리지 못했던 강의 내용도 제가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모두 다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공부하고 싶다. 나는 주식의 기본을 알고 싶어요. 간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채널 추가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눌림목 매매법 강의 시작해 볼게요. 눌림목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눌림목이란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 일시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계속 하락을 보이면 뭐예요? 이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일시적이라는 것은 뭐죠? 상승을 하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요게 이제 눌림목인데 그럼 요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초입. 요기를 잡으면 좋겠죠. 그럼 조정을 잘 노려서 저가 매수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네 눌림목 매매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였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것. 이게 눌림목입니다. 상승을 보였다가 살짝 내려가는 듯 했지만 요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까지 돌파시켜 버리는 것.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패턴 강의도 할 건데 요게 이제 눌림목을 돌파하면 N자형 패턴이라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추후에 패턴 강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눌림목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로 발생합니다. 눌림목이 생기는 원리인데요. 왜 생기냐? 많이 올랐으니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매도가 많아지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이러면서 눌림목이 생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등 선도 세력이 물량 조절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관이나 외국인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지 않아요. 계속 천천히 사고 천천히 팔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팔고 싶으면 한 번에 100만 줄을 딱 던지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분할로 던지거나 아니면 한 20만 줄 정도만 던지고 80만 줄을 보유하거나 이런 전략을 써요.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돈 많은 주체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 눌림목이 발생을 합니다. 눌림목은 종목이 나빠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의 모멘텀은 견고해요. 견고한데 단순히 시장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 영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좋은 종목인데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 이 종목을 저가에서 사보겠다. 이게 바로 눌림목 묘매입니다.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는데요? 그거는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하락 전환했다고 모두 눌림목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거 눌림목이네 하고 예상해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예측 물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대응. 주식은 보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지 보기 전에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내 생각에 추석에는 안 꺾였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매도할래. 이렇게 해서 매도하고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반등도 안 했어요. 계속 하락하는데 이거 많이 빠졌네. 반등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미리 매수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고 매도하고 보고 매수해야 된다. 상승하는 종목을 팔 때는 상승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한다. 하락하는 종목을 살 때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 혹은 최소한 양봉이라도 확인될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눌림목도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게 눌림목이라는 거죠. 주가가 상승 후 하락 전환을 했다고 해서 모두 눌림목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거나 상승 추세 초입에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나 모멘텀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기간이나 외국인 수급 유입이 본격화되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문장은 만약에 주식 초보자시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나 기초광이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초 부분만 잘 닦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가 상승 후 하락 전환했다고 모두 눌림목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밑에 세 가지 설명은 지금 어려우시다면 당장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눌림목과 하락 추세의 전환 구분이 필요하죠. 상승 후 하락이 모두 눌림목은 아니니까요. 반복해서 제가 써놨고요. 핵심은 뭐다? 거래량과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추세 트렌드 제가 이 강의 이전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주식 초보자분께 더더욱 중요해요. 뭐가? 추세가. 추세 매매가 가장 쉽고 빠르게 주식으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방법은 쉬운데 이걸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왜? 추세 매매는 조금 높은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5천 원짜리가 추세 상승을 보이면서 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만 원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아 많이 올랐어 겁나 이러니까 이제 실패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종목을 잘 사고도 빨리 팔아서 수익을 끝까지 못 누리는 경우가 많죠.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팔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식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추세가 중요해요. 가는 놈은 더 간다.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노트북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반값에 이래서 5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 사시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100만 원짜리 종목이 50만 원이 됐다고 해서 덥석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은 물건이 아닙니다. 추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량과 추세를 보자. 그걸 어떻게 볼지는 살펴보면 되죠. 상승 추세의 일반적인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주가고요. 검은 선은 상승 추세 선입니다. 상승 시에는 거래가 증가하고 조정 시에는 거래가 감소할 때 상승 추세의 신뢰도가 높아요. 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현재가로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 뭐죠? 주가가 하락할 때 현재가로 매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상승할 때 매수하는 사람이 많고 하락할 때 매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겠죠. 그죠? 상승 시에는 거래가 증가하고 조정 시에는 거래가 감소할 때 상승 추세의 뭐가 높다고요?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검은 선의 빨간 점이 몇 개가 맞닿아 있어요? 4개 정도가 맞닿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충 한 두 번째 점이나 세 번째 점 이 구간에서 반등할 때 매수를 하면 눌림목 매수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도시컬을 한 거고요. 차트로도 살펴볼 겁니다. 자,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NC소프트의 과거 차트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차트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제 밑에 제가 검은 선을 그려놨어요. 검은 선은 제가 그린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끼리 연결해서 우상향으로 연결되면 상승 추세가 됩니다. 이 검은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검은 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눌림목은 어디가 될까요? 검은 선과 맞닿아 있는 주가 부분입니다. 그럼 그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매수했는데 이 검은 선 밑으로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확률이니까. 눌림목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희망을 갖고 매수를 하되 내 예상과 다르게 떨어지면 손절은 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줍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밑에 제가 검은 선을 그려놨죠. 검은 선에서 주가가 반등하면 눌림목 반등이죠. 지지대를 지지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은 선 위치에서 매수를 했으면 항상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매매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 일종이죠. 상승 추세가 약간 주춤할 때 그때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풀버전 강의들, 저의 지난 강의들 모두모두 보고 싶은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제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강의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추가하시고 무료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방송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한 강의들 많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고 강의 보시고 공부하시고 공부하는 목적은 뭐죠?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돈 버셔야 되겠죠. 강의를 보시면 제가 소액으로라도 실제 돈으로 하시는 게 모의투자보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적은 돈이라도 소액이라도 단돈 50만 원이라도 내 돈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감이 좀 다릅니다. 모의투자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실전 투자 대신 지금은 이제 공부 초입이니까 몇십만 원 갖고도 주식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한 1년, 2년 연습하시면서 잘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투자금을 크게 시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문제고요. 잃어도 문제예요. 내가 1억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1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뭐 반토막 나서 5천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복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99.9%는 복구 못해요.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럼 벌었을 때는 왜 문제입니까? 벌었을 때는 왜 문제일까요? 내가 뭣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1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1억 5천이 됐어요. 5천만 원 벌었죠. 웬만한 중형차, 대형차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국산차로, 그렇죠? 살 수 있는 돈. 나 5천만 원 벌었다. 여기서 주식을 평생 안 하면 그 사람 5천만 원 번 게 맞습니다. 문제는 주식 별거 아니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1억으로 5천만 원 벌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고 정말 잘 모르면서 운이 좋게 큰 돈을 벌면 그때부터는 주식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매 자금을 늘리고 원칙 없는 매매를 하고 수익금 이상으로 까먹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 처음 하실 때는 절대로 투자금 크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종목 볼까요?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좀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검은선에 붙어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주가 격차가 큰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는 맞잖아요. 저점이 세 군데에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매수는 검은선을 밟고 주가가 반등할 때 검은선을 밟고 주가가 반등할 때 그 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검은선에 닿았는데 주가가 은봉이야. 이러면 매수하기가 조금 꺼려져요. 반등은 좀 확인을 하고 약간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많이 안 빠져 나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봄직 합니다. 근데 매수를 해야 할 맥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아무데서나 매수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눌림목 강의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상승 추세의 저점에 주가가 닿아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되죠. 네,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물론 이게 이제 지난 차트로 보니까 확실히 들어오실 텐데 실전 매매를 하실 때는 훨씬 더 어렵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 개념만 잊지 않고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매매든 간에 어쨌든 손절은 필수다. 손절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손절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정말 어려워요. 저도 정말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이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손절을 하게 되는데 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막 썩어 들어가요. 팔이 썩어 들어가면 팔을 잘라내야죠. 그래야 온몸으로 이제 독이 퍼지지 않을 거니까. 근데 뭐 손을 뱀맥에 물렸는데 손 아깝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손이 몸과 장기, 다리까지 다 망가뜨리겠죠. 온몸이 괴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말 손을 치는 심정으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을 지키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더 큰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손절은 필수입니다. 항상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눌림목 매매에서 손절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깨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판단이 틀려서 깨질 수도 있지만 내 판단은 맞았지만 그 종목에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안 좋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깨질 수 있어요. 그때 예외를 두지 마세요. 시장 안 좋아서 깨졌으니까 예외를 두게.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익실력이 많이 높아졌을 때 그때는 예외를 두셔도 됩니다. 근데 초보자 단계에서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상승추세가 깨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 가셔야 내 자산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눌림목 매매 장점을 볼까요? 짧은 손절가 선정이 가능해요. 왜 짧죠? 상승추세에서 밟고 올라가기 직전에 이때 매수를 하니까 손절가가 짧고요. 돌파 매매 대비 여유 있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돌파 매매는 팍 돌파할 때 딱 사야 되니까 좀 보고 있어야 돼요. 종목을. 근데 눌림목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지점이 많을수록 반등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상승추세를 보일 때 주가가 지지를 많이 하고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거고요. 눌림 이후에 단기 급등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매수했는데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는 한 번 시도해 봄직하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매매입니다. 어려운 매매는 아니니까요. 연습하시면 돼요. 도시가에서 보겠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타이밍 잡기. 빨간색이 주가고요. 검은선이 상승추세고요. 상승추세에 있는 종목이 조정 후 지지 반등 초입 구간에서 공략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뭐를 써놨죠? 반등 확인 필요. 반등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올라갔다가 꺾일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꺾였다가 살짝 올라갈 때 매수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꺾였다가 살짝 올라갈 때 매수입니다. 상승추세에 있는 종목이 조정 후 지지 반등 초입 구간에서 공략해야 돼요. 반등 확인 필요. 중요합니다. 반등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 반등하겠지? 예측하지 마세요. 반등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매수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데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건이 아닙니다.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등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시면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7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하실 때는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예상하는 거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매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밑에 이제 표시를 살짝 해놨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니까 하락하는데 여기 보시면 양봉이 떴죠. 살짝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매수한 이후에 추세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짧은 시간대로도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에요.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급하게 매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 확률도 꽤 높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상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저점 구간에서 지지점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잡히고요. 세 번째 지지에서 제가 화살표로 살짝 표시를 해놨습니다. 양봉이 떴죠.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타이밍 잡기고요. 매수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추세를 타면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한 15% 정도, 한 3거래일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높은 수익률을 또 낼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위에서 양봉을 보인다면 충분히 그 양봉을 믿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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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이왕이면 양봉, 양봉이 뜰 때 매수를 합니다. 은봉인데 밑꼬리 달린 은봉도 괜찮긴 해요. 그것도 종가로는 깨질랑하다가 뭔가 지켜졌다는 거니까 밑꼬리가 달린 봉이면 또 괜찮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 양봉에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 충분히 가능해요.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매수를 한 이후에 볼까요? 매수를 하고 또 바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 그러니까 전환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거죠. 원래 상승 추세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폭발력 있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많이 드니까 이해하기가 나쁘지 않죠? 제 강의는 대부분 다 이렇게 예시를 좀 많이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게 해드리니까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이 구간, 보이시나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죠? 눌림 이후에 반등을 노리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타이밍 잡기에 좋은 매매 타이밍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주가가 상승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오늘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셨을 건데 다음 주에는 살짝 다른 패턴의 눌림목 매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까지 시청 잘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그리고 저의 풀버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로 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계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고 특히 저의 지난 강의들 채널에 모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풀버전 강의로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강의 많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불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하강의, 눌림목 강의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